예수님의 10가지 명령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10가지 명령이라는 큰 타이틀 아래 한 주제씩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디쯤 왔나를 전체 타이틀을 보면서 확인을 해보고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좀 띄워주세요 첫 번째 뭐 했죠? 회계 회계는 개인적인 회계 차원을 넘어서서 그 시대의 구조적 악까지 우리가 회계해야 된다 그래서 시대성, 현대성의 기독교 가치관으로 정면 도전하고 또 우리서부터 그 흐름에 동참하지 않는 부동산 얘기를 했었죠 안 했나요? 했었죠? 두 번째 지난주 세례는 개인의 신앙 고백의 결과로서의 세례뿐만 아니라 이 세례의 진정한 목적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하나됨에 있다 온전한 공동체성을 강조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다룰 주제는 말씀 안의 거학입니다 말씀 안의 거학이 이 위치를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좀 보실 텐데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낯설지 않은 익숙한 내용입니다 사월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하나 받아요 그 명령이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아말렉과의 이스라엘 관계는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먼저 도전해온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 갖는 영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유괴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었지만 구원 얻는 동시에 모든 상태가 깨끗이 클리어되어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내 안에 구석구석 들키지 않게 옛사람의 희미한 그림자가 있어요 또 옛사랑의 희미한 추억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새로운 나를 향해 가는데 계속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래서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싸움이 된다 그 말이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월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할 것을 강력히 강조한 대상이 바로 이 족속입니다 금영령을 사울에게 첫 번째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의 목적뿐만 아니라 방식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남, 여, 소와, 접목이 모든 가축대까지 숨 붙어 있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온전히 진멸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걸 히브리인들에게는 헤렌법이라고 해서 죽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죽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짜 목적지예요 사울은 이 명령을 받았고 당연히 2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거의 전 백성이 다 동참했다고 보면 틀리지 않아요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이겼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천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본문이 오늘 10절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한다? 내가 후회하노니 자 여기서 우리는 턱 걸려야 돼요 야 이거 이상하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전지전능하신 분일 텐데 우리가 배운 상식대로라면 분명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걸로 봐서 하나님에게도 실수가 가능하구나 오류가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자 민숙이 성경을 한번 띄워드릴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나 하신 말씀을 수행하지 않으시나 분명히 모세 오경 속에도 하나님은 후회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후회하실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 무호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런데 또 오늘 성경은 후회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보통 우리가 본문적 갈등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우리는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이 니함이라는 히브리 말은 다르게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니함이라는 히브리 말은 말 그대로 후회라는 단어보다는 사실 한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조금 더 극적으로 수사적 표현을 하기 위해서 후회하셨다 엄마들도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다 보면 때려도 안 듣고 설득에도 안 듣고 빌어도 안 듣는 별종들이 가끔 나오죠 집집마다 그렇죠? 없나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하고 속상하니까 정말 순식간에 안 할 말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도 들어봤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저 새끼를 괜히 낳았어요 그냥 낳다가 깔고 앉을 걸 그러면서 한국 엄마들 욕은요 차원이 달라요 근데 그게 진짜 후회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못된 행실에 대해서 안타까운 엄마의 마음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표시한 거지 정말 그 아이 존재를 후회하는 건 어느 세상에도 그러는 만 없어요 하나님이 사울의 어떤 죄에 대해서 그만큼 지금 아파하신다는 뜻입니다 한탄하셨다는 뜻이에요 이런 수사적 표현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러면 더 궁금해지는 것이 아니 무슨 죄를 졌길래 나가서 전쟁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지구 들어온 것도 아닌데 무슨 범죄를 했길래 이렇게 적극적인 표현을 쓰시면서까지 후회하셨다고 하셨을까 이제 그 근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또 얼마나 놀랬겠어요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 볼까요? 11절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셨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돼 있죠 사무엘도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표현을 하신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밤을 홀딱 세워 부르짖는 가운데 아침에 찾아갈 채비를 챙긴 거죠 12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무엘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무엘이 갈매를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날 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 지람 막 채비를 챙겨서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선지자에게 넌지시 한마디 일러줍니다 선지자님 지금 사울왕 만나러 가는 길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알군 계십시오 그분 지금 길갈로 가는데 가기 전에 갈맬에 둘러서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웠다고 되어 있죠?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 기념비는 문맥상 어떤 기념비일까요? 전쟁의 승리에 대한 기념비인데 누구의 기념비라고요? 자기 기념비 전공을 기념하고 싶은 인간의 그 긍지와 자랑이 표출되어서 이런 기념비 세울 생각을 먹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이스라엘의 안이와 안보는 어느 시대 어느 경우에도 그 승패는 누구 손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손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 전쟁의 승리를 당연히 누구에게 돌려야 옳았을까요? 그런데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내가 20만 넘는 병력을 끌고 가서 이 전략과 이 수로 이겼다 이거예요 그 불편하고 불길한 소식을 들은 사무엘이 급히 사울 왕 앞에 도착을 했어요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 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워낙은데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시옵소서 정치적인 발언이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 입장에서는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킨 것 같아요 왜? 나가서 싸웠고 이기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목적을 성취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 과정도 옳았나에 하나님은 똑같은 관심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자 14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그 소리를 대화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장막 뒤에서 안 들리던 소리 하나가 들려요 짐승 우는 소리 들려요 이게 웬 소리입니까? 안 듣던 소리인데 그러자 사울이 급격히 당황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요하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사울의 얘기입니다 잘 다시 눈으로 보세요 사울이 지금 이 짐승들을 남긴 핑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까? 무리 백성 맞죠?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전쟁하다가 가장 좋아 보여서 가장 살찌고 기름져 보여서 그것도 누구에게 제사 드리려고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쓸 때 필요할 것 같아서 남겨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요? 구절을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여기 주범이 누굽니까? 주어가 누구로 돼 있어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자기가 주도해서 값진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 쓸데없는 것은 죽여놓고 그 모든 책임을 사무엘이 다급히 추궁하니까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백성 무리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누가 한 전형적인 패턴이냐면 빌라도가 저지른 실수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그런데 손을 씻으면서 난 죄 없다? 너희들이 요구해서 내주는 거다? 맞죠? 자 어느 시대든 대중의 소리가 늘 옳았던 건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누구의 소리가 이겼습니까? 백성들의 소리가 이겼어요 그 결과로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 위에서 오해와 모욕과 저주를 뒤집어 쓰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뒤집어서 그 모든 책임을 빌라도처럼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죠? 백성들, 무리들이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앞뒤의 문맥에서 그것이 아닌 것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자기가 주도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 선자가 정확하게 사울의 속내를 들켜냅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19절을 보세요 사울이 꾸짖는 장면이죠? 사무엘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남겼다 그랬습니까? 탈취했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남긴 것도 아니에요 그 욕망이 탈취를 한 겁니다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결갈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핑계죠 그러자 사무엘이 그 유명한 추상같은 선언을 명문화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죠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슨 얘기죠? 의미도 주님에 대한 진심도 없는 형식만 남은 종교적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한 자락이라도 붙들고 살아내고 순종하려는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그대로 살아보려는 그것이 오히려 종교의 수천의 수만의 싸지는 행위보다 낫다 그 말이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런 인생의 총체적 평가를 내려버립니다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사술이죠 같고 완고한 것 불순종이죠 사신 우상에게 뭐하는 죄와 같다? 우상 숭배를 얘기합니다 불순종은 우상 숭배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반부에 무시무시한 선언을 해버립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뭘 버렸다고 돼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립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개인 버린 민족은 하나님이 그 민족 그 개인 공동체를 버립니다 그걸 두 번 강조했어요 두 번 그러자 사울이 다급해서 그제서야 자기 진짜 진심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실토해요 제가 읽습니다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누구를 두려워하여? 자 앞을 보실까요? 백성은 뭐죠? 그 현대성, 그 시대성, 흐름, 패턴, 대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통치 인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근간이 된 게 아니고 여론이에요 그리고 규모예요 외형적인 숫자예요 볼까요? 이 사울의 타락이 어느 날 갑자기 되었다고 보십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13장 1절로 넘어가 보세요 13장 1절 확인합니다 1절을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될 때 몇 세 왕이 됐나요? 40세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지금 몇 년째입니까? 2년째 됐어요 40세 왕이 되고 2년째 통치를 하니까 42살 때 일이네요 어떤 일이 있었나? 5절을 보실까요?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블랙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삼만이요 말병이 육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인마스에 진침해 삼만의 보병과 육천의 기병대들이 마병들이 이스라엘 코앞에까지 밀고 들어와서 위협을 하고 지금 공격 직전에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백성들은 사시나무 떨듯 벌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상태를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러왓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가리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어떤 상태예요? 패닉 상태예요 떨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떨더라 이때 실질적인 사울의 후견인이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빨리 좀 오셔서 이 난국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전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상하게 사무엘이 오질 않아요 무슨 일인지 자꾸 지척거리고 오질 않아요 그러자 마음이 급한 사울이 8절 볼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었죠? 흩어져가고 있었어요 다 흩어져가고 있었어요 다급한 나머지 사울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건 뭐냐면 9절 사울이 시작 사울이르데 번제와 화목재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자기가 예배를 집전하고 말아요 제사를 진리하고 말아요 그거는 월권이죠 영적인 질서의 월권이에요 이 시대에 그런데 하필 10절을 보니까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합니다 늘 일이 꼭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집값 안 오른다 그래서 팔았는데 다음 달 개발 소식이 들려오고 1억 2억이 뛰었다 그래서 숨을 꿈꾸는 기사들을 봐요 참 인간이 너무 우매합니다 자 그러자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 무슨 짓을 지금 했습니까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불레새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자 저를 볼까요 사무엘이 본 게 뭐죠 사무엘이 본 것은 군대예요 어마어마한 위용당당한 폼새로 지금 진치고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불레새 군대를 본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사람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을 형성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월의 통치 기반은 백성들의 여론이에요 백성들의 수예요 당신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적은 코앞에 있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난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왜 방법이 없어요 십하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신데 그런데 말씀의 기반이 없으니까 자꾸 인간적인 수단만 인간적인 방법만 골몰에 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통치기간 내내 뭐 했나 14장 52절을 볼까요 14장 52절 다 같이 시작 왕으로서 나라의 지도자로서 사월이 정말 주력했어야 될 초점은 어떻게 하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었어야 옳았을 텐데 그는 세력을 키우고 힘을 모으는 데만 통치기간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도 20만 명 넘게 데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쟁의 방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대로라면 결국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쯤에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적용거리를 심각하게 던져주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좀 몇 개 갖고 나왔는데 습관이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제가 지금 누군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책을 제가 좀 발췌를 했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인간은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존재이다 맞죠? 인간은 무엇인가를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 갈망이 그 사람의 에너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는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된다는 겁니다 돈을 갈망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돈이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시대 현대성 문화는 그러한 인간의 갈망을 계속 무엇인가가 끊임없이 지속반복적으로 건드려서 우리의 의식, 무의식을 형성해가고 있다는데 무서운 점이 있어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계속 보느냐가 그 사람을 형성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는 그게 사실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갈망의 결과물이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갈망하는 것을 듣고 자기가 갈망하는 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의 또 하나의 모습으로 내면에 은밀하게 형성이 되고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어린 적부터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러면 현대인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뭘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화두가 가짜뉴스입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그 가짜뉴스에 여과 없이 정제, 필터링 과정 없이 노출되어 있어요 인터넷, 유튜브, 팟캐스트, SNS 이런 다양한 매체의 메커니즘 속에 우리는 구조적으로 지금 거기 톱니바퀴처럼 기계적으로 끼어 있어요 게다가 거기에 투자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도표를 하나 볼까요?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일주일에 주평균 이용시간이 15시간 42분이에요 여기에 54.9%가 지금 보세요 20시간이 넘어가요 54.9%가 과반수 이상이 이거는 세계 평균치에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또 세대별로 접근 매체가 틀리더라고요 세대별로 예를 들어서 40대에서 60대까지는 유선생님을 많이 찾아요 유튜브 그런데 저도 검색을 하려면 유튜브도 들어가 보거든요 거기 또 연관된 스크린이 옆에 쫙 뜨잖아요 온 쓰레기 같은 거짓 발사기 같은 내용들이 쓰레기 같은 뉴스, 가짜 뉴스들이 막 떠 있어요 여과 없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유튜브는 접근이 쉬우니까 연세 조금 높아지면 그쪽으로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 30대는 인터넷 그리고 또 팟캐스트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7세서부터 스마트폰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이 도표 말고 다음 도표를 보면 이게 성, 연령별 스마트폰 주당평균 사용시간인데 저 7세서부터 18세까지가 40시간 육박이에요 그리고 19세에서 29세까지는 40시간을 평균 넘고 그리고 30세서부터 40대까지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건너목 앞에서 길을 걷든지 차 안에서 뭘 하든지 가족끼리 앉아 있으면서도 좀비들처럼 전부 다 이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온갖 이제는 스마트폰은 중독이라는 말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의 한 호흡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과 없이 그 안에 쏟아지는 수많은 쓰레기 같은 정보 가짜 정보들을 통해서 7세 아이들이 뭐가 이게 지속 반복이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수십 년간 그러면 어떤 인격이 형성이 되겠냐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꿈이 부동산 업자가 되는 게 꿈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다 보고 듣고 읽은 결과물이 그렇게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목이 담아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현대사회가 지금 이렇다 이 지경이다 이거 여러분들 모를까 봐 제가 이런 수치를 말씀드릴까요? 그거 아니에요 이제는 이건 거스릴 수 없는 이 시대의 흐름이 돼 있고 생활이 돼 있고 대세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에 투자하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돼요? 주일 이 설교 시간 3, 40분에 여러분 신앙의 운명을 걸고 있잖아요 이러면 후탁성도라는 거 알아요? 주일 날 되면 선반 위에 놓여있던 성경을 꺼내가지고 뭔지는 털고 와야 되니까 이게 후탁성도예요 마틴 루터가 사제들만 가지고 있던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줬다면 그걸 제1종교개혁이라고 했을 때 제2종교개혁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돌려진 성경을 여러분들이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서 스스로 성경을 먹고 씹고 뜯고 소화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제2종교개혁이에요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제도를 제도 백날 때도 고쳐야 사람 안 바뀌면 아무것도 안 해요 제도는 그렇잖아요 스스로 성경을 이제는 먹고 소화를 시킬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이 좋은 계절에 그런 고민을 좀 들어갔어요 나는 정말 스마트폰을 TV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 도움도 유익도 안 되는 온갖 사람 헐뚝고 비난하는 그런 소식을 수십 시간 접하면서 일주일에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접하고 있는가 그 고민을 좀 이제는 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정말 개혁개혁하는데 뭐가 개혁입니까? 평신도들이 똑똑해지는 게 개혁이에요 평신도들이 똑똑해져야 이런 불미스러운 참 불편하고 인간적인 말로 쪽팔리는 뉴스들이 더 이상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이게 그냥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하니까 온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자주 우민화되어 있고 분별할 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는 그걸 끊어야 돼요 그 흐름을 끊어야 돼요 멈춰야 돼요 스마트폰 보세요 인터넷도 하시고 그거 두 시간 한다면 성경은 네 시간 읽을 각으로 그거 못하면 그거 다 끊으세요 예배 시간에 이거 들다보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저 목사가 하는 말이 맞나 틀리나 자꾸 뭐 뭐 틀릴 수도 있겠죠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따지든지 하시고 예배 시간은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뭐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께만 집중하는 게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아니에요 이것은 한 주간의 설교로 끝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패턴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나에게 노출되어 있는 그 정보를 어떻게 걸러내야 되는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5부 예배니까 조금 후에 4, 3, 1 예배밖에 없어요 삼성 전자연구원 권 모 씨가 가짜 뉴스를 구별하는 방법 이래가지고 루머의 전파 패턴 5가지를 나름 경험을 근거로 해서 써놓은 글이 있는데 이걸 뭐 일일이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것만 몇 개 좀 소개를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오늘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가 가짜 뉴스예요 그리고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그 근거지도 뭐 일간신문에서 발표를 했죠 그 진위는 더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뭐 기독교 단체가 걸려들었어요 첫째 루머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에요 끊어질듯 말듯 계속 재생산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로 번지고 말아요 루머는 두 번째 이거는 소규모적으로 친소의 여부에 따라서 친한 사람들의 의해서만 산발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친한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 전달이 되다 보니까 편향적이 돼요 극단적이 돼요 그리고 매도를 하게 됩니다 매도를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진위가 아닌 거짓으로 나중에 판명이 될 때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은? 우리 실제 그래서 끔찍한 사건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인격살임이에요 그런 거예요 루머는 인격살임이에요 그리고 루머는 책임 소재가 없어요 그리고 따라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왜? 소재가 늘 불분명해요 누가 그러는데 누가 그러긴 자기가 그러는 거지 99%가 그리고 말을 이렇게 내 가장 친한 친구의 친구의 언니의 남자친구의 오빠의 여자친구가 들은 얘기인데 어떻게 잡어 이거를 이걸 어떻게 따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듣고 직접 눈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는 퍼뜨리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듣고 눈으로 본 것도 허상일 때가 많아요 그 이면에 내가 본 게 다가 아닌 게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어느 지하철에서 눈이 풀린 아빠가 애 둘을 데리고 탔는데 애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아주머니가 좀 야단을 치고 말렸어요 그제서야 정신이 난 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손으로 붙잡고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퍼념처럼 넋두리 겸 나오는 얘기가 방금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오는 길이에요 이제 이 어린 애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나 딱 팩트만 봤을 때는 짜증나고 저는 무리한 아이들 아빠가 어디 있나 그랬는데 그 이면에 속사정을 들어보니까 이건 참 가슴 아프게 공연히 여기야 할 스토리가 그 안에 또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고 본 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전부가 아니에요 루머는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양극화시켜버리고 공동체를 깹니다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그런 루머에 휩쓸지 마자 이런 차원이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을 지속 반복해서 새롭게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길만이 우리가 이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끊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순정하기로 작정할 때 이 시리즈의 이유가 명분이 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또 세상을 향해 출발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